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의 글을 읽고도 읽지 않은 것처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두 번째 여친에게서 메시지가 6개, 6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것을 읽고도 상대방에게 읽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와 데이터 사용을 두 개를 꺼버립니다. 와이파이 들어가서 클릭해서 사용중이죠. 이걸 클릭해서 사용안함으로 바꾸세요. 와이파이를 사용안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했죠. 세 번째 데이터 사용을 클릭해서 데이터 사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모바일 데이터 이것도 꺼버려요. 다시 말하면 와이파이도 꺼고 데이터 사용도 꺼버리고 인터넷을 차단해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카카오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글을 제 개미는 여친이라고 써놨죠. 제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지금 6개가 있는데 이걸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글이 와 있죠. 이건 내가 읽었으니까 상대방이 지금 현재 읽었어요. 읽고 네트워크나 와이파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네트워크와 와이파이를 다 끈 상태에서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읽은 그것을 네트워크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읽지 않았다는 표시인 일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는 여기에 여친 여기 있는 것에는 네트워크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를 그렇게 끄는 방법은 아까 와이파이도 끄고 데이터 사용도 끄죠. 이걸 간단하게 다시 보세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와이파이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도 현재 제가 사용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다 사용으로 바꾼 상태에서 현재 바꿔 놨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은 비행기 탑승 모드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를 들어가서 비행기 탑승 모드 사용 안 함으로 현재 되어 있죠. 이걸 눌러 가지고 비행기 탑승 모드를 사용 중으로 바꾸면 와이파이와 네트워크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하고서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고 나오면 됩니다. 만약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비행기 탑승 모드죠. 사용 중으로 했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와이파이도 아까 키워놨는데 자동적으로 꺼져 버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도 들어가 보면 아까 키워놨는데 여기 보면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 탑승 모드를 하면 와이파이도 꺼지고 데이터 사용도 양쪽에 한꺼번에 꺼집니다. 간단히 하는 방법은 비행기 탑승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설정해 버리면 와이파이도 꺼지고 데이터 사용도 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글을 읽고도 읽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와이파이를 꺼고 데이터 사용을 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비행기 탑승 모드를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시키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카톡에서 상대방이 글을 읽고도 읽지 않은 것처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카톡에서 상대방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상 카톡에서 상대방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